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인민방 매일 10분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중국어 쪼위보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정입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80과에서 배운 회화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80과는 단어제를 먹는 종즈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잘 들렸나요? 이제 오늘 배울 수업에 필요한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요리를 주문하다. 요리를 미리 주문 예약하다. 마포豆腐, 마포豆腐, 마파두부 공밥지등, 공밥지등 앞에서 배운 단어들을 화면을 보면서 따라 읽어 보세요. 파워ilippe, 마포豆腐, 마포豆腐, 공밥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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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자 와이자 와안 와안 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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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카단 티카단 리 Nein 스페이네 네 잘 따라 했어요 단어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오늘 배울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의 뜻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들어보니 식당에서 일어난 대화네요. 샤오딩이 웨이터에게 말합니다. 웨이터, 여기 주문하겠습니다. 그러자 웨이터가, 그러자 샤오딩이 음식을 주문합니다. 웨이터가 주문 내용을 듣고, 알겠습니다. 바로 주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물 좀 드시고 계세요. 라고 하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점을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네, 바로 음식 주문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띤차이가 바로 요리를 주문하다, 요리를 미리 주문 예약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식당에서 요리를 주문하는 요령으로는 띤차이라고 하면서 종업원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서 주문할게요. 라는 표현은 워라이 띤차이라고 하면 됩니다. 니 신자에 띤차이 뭐? 이 문장은 지금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본문에서 쓰인 와이자 를 살펴보겠습니다. 와이자는 동사로서 그 외에 더하다, 추가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음식을 추가 주문할 때 쓰입니다. 유의어로는 왈 딸 가 있습니다. 니 신 20완, 왈 자 우신 이진 이 문장은 연봉 20만 년에 5가지 보험과 국민연금 보장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음은 음식점에서 공밥 지딩 한 접시에 맥주 한 병 주세요. 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라이프은 공밥 지딩, 외자 이핑 비주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쇼핑 agreed합니다. 服務員, 회의점. 服務員, 회의점. 服務員, 회의점. 服務員, 회의점. 服務員, 회의점. 하고 더, 님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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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띤이이이이은 마법豆腐으로 해 공밥 지딩. 띤이이이이은 마법豆腐 불과 공밥 지딩. 點一份麻婆豆腐和公保雞丁 外加兩碗米飯 知道了馬上下單 您先喝點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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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따라했어요.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발음을 잘 듣고 성조를 표시해 보세요. 服務員 服務員 정답은 이성, 사성, 이성입니다. 點菜 點菜 정답은 삼성, 사성입니다. 外加 外加 정답은 사성, 일성입니다. 馬上 馬上 정답은 삼성, 사성입니다. 下單 下單 정답은 사성, 일성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빈칸은 요리를 주문하다 라는 뜻을 가진 點菜が 정답입니다. 두 번째 빈칸은 추가하다 라는 뜻을 가진 外加が 정답입니다. 세 번째 빈칸은 바로 라는 뜻을 가진 馬上 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빈칸의 정답은 馬上 가시다의 허가 됐겠네요. 다들 잘 풀었나요? 오늘도 중국 문화 코너를 들으면서 제 81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일 10분 중국어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민방 트위터와 페이스북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2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 가면 모든 사물과 건물들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빨강입니다.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빨간색을 매우 좋아합니다. 축하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생기면 빨간색 봉투에 돈을 넣어주거나 빨간색 포장지로 예쁘게 싸서 선물합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투와 포장지의 색상입니다. 만일 봉투와 색상지가 흰색이라면 상대방에게 큰 신뢰를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흰색은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색상이기 때문이죠. 또 중국인들에게 선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중국인에게 불길한 발음소리가 나는 글자와 같은 발음소리가 나는 물건을 절대로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꺼리는 숫자 4와 죽을 4처럼 중국에서도 숫자 4가 들어가는 물건은 선물하지 않고 특히 우산도 산자가 흩어지다, 이별하다는 뜻의 산자와 발음이 비슷해서 선물하지 않습니다.